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투자하나 명장의 개... 극강의 공포게임 소피의 저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손 굽단 말 감사합니다 야야 이거 어떡해 잠깐만요 화면 나와요? 어떻게 이거 와씨 어떡하냐 이거 아 나 진짜 아 나 소리 지르면 안되는데 나 정말 하아 아니 10시 밤 10시부터 어떻게 아 8시간 아니 잠깐만 6시까지만 8시간 못해야되네 잠시만요 이것 좀 읽어보자 이게 팁일 것 같은데 민원 발동 10분 전입니다 소리도 못 질러야 돼 이제 어 룰은 간단하다 don't let the light run out of the power 어 조명이 꺼지지 않게 해라 어 네 조명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거 간단하다 well not really 소피 can be pretty mean pretty mean first of all 첫 번째로 use the save point 아 save point를 이용해라 whenever 언제 you are in the save point 너가 save point에 있을 때는 nothing can happen to you 어 어떤 일이든 일어나지 않는다 unless 어 device runs out of the power or you don't fix an error 아 요거 빼고 그러니까 어 에러난 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치지 않았을 때 빼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다 어 note the save point changes locations frequently 빈번하게 frequently 빈번하게 save point를 저장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 use the laptop to locate it 아 노트북이 save point구나 그런 것 같은데요 if you are 어 charging 어 device and 소피 makes 입 아 어 충전할 때 장치를 충전할 때 소피가 makes a creepy sound 잔인한 징그러운 소리를 낼 거다 it means she is behind you 네 뒤에 있다는 얘기야 하 씨 stop charging the device 잠깐만 즉각 그 충전을 멈춰라 어 야 이거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어 sometimes 소피 likes 어 to appear at some locations 어떤 장소에 나오는 걸 좋아하기도 한데 소피가 어 무서워 아 무슨 책상 밑을 못 보였어 어 런 배워라 these locations 아 이런 위치를 배워더라 그리고 and try not to look at them 그쪽을 보지 말아라 fall too long 그쪽을 너무 오래 보지 말아라 if she appears 그녀가 나타나면은 run the opposite way 반대로 튀어라 also be careful when you are moving through 어 this location 어 조심해라 너가 이 여기 지나갈 때는 조심해라 because if she appears and you click where she is 아 너가 그니까 그녀가 있는 그녀가 나타나고 그녀가 있는 데를 클릭해버리면은 어 well you are pretty much screwed 너 소리 지를 거다 어 there are also times when 소피 루인스 어 디바이스 and this makes the whole 시스템 fail 아 뭐야 이거 아 토익을 하는건지 지금 there are also times 어 어떤 시간이 있다 when 소피 루인스 어 디바이스 and 루인이 망치단가 베리단가 and this make a whole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 실패 don't worry the recovery system will reboot them automatically in a few seconds 좀만 기다리면은 뭐 회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if this happen try to get to your save point 아 이게 일어나면은 save point as fast as you can 니가 빨리 빨리 할수록 아니 빨리 할 수 있으면은 save point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the save point is the key for surviving 아 살아났는데 필요한 그 키라고 하네요 음 명장 수능 모의고사 외국어 응시중 망치다 맞아요 루인이 아 다행이다 아 나 이걸 해야 돼 정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좀 많이 이제 좀 많이 겁을 많이 질려 있다 명장님은 좋은데 공포게임이 너무 좀 그런다 아 지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명장님이 뭔데 자꾸 뭐 하라마라 해요 예 건들지 마세요 저 이게 좀 신기 불편하니까 예민해요 지금 자꾸 예 알겠습니다 음 신275님 즐겁게 보고 계시 아 나 이거 소리 지르는데 이거 아 미치겠다 정말 이거 민호 논단 말이야 갑니다 자 여성분님 어서오세요 여성분님 좀 소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왔다 가시네 여성분님 빠른 퇴근 오셨습니다 휴우 잠깐만 소리를 어떻게 나 시작한다 잠깐만 가리개 가리개 잠깐만요 이게 올레 KT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 어쩔수없어요 오 뭔데 뭔데 1분 잠시만요 잠시만 자 이렇게 좀 예 요게 저의 유일한 방어막 되겠습니다 뒤로가 뒤로가 아 제발 진짜 아 오른쪽 가 가 가 가 디 고치고 빨리 가 빨빨빨빨빨빨 비비비비비비 도다 옆에 누가 있었으면 죽겠어 아유 진짜 왜 피 빠져가지고 내가 에로났어 에로났어 망했다 망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에로나면 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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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구 오야 뒤에 소리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어떻게 어떻게 미친 게임이야 이거는 개미친 게임 진짜 세이브 어떻게 세이브 어떻게 해요 아니 세이브 어떻게 해요 아니 세이브를 가르쳐줘야지 아유 야 소름돋아 진짜 야 나온다 이제 나온다 아 야 쭉쭉 따라가 나 땀나 진짜 씨 어떡해 빨빨빨빨 빨빨빨빨내로가 내려가 내려가 уб 럿 오우야 다행이다 지금 열 10 시 10 10.5 10.5 10.5 10.5 10.5 망했다 망했다 오 야야 망했다 어떻게 야 어떻게 으아 으아 으 이씨 이씨 그 아 으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나 땄나 정말로 아 뭐야 나 세이브 안된거야? 아니 이런 망할게임이 어딨습니까 예? 세이브가 안됐는데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지금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지금 고통스러울거에요 예 어 저만 보는게 아니니까 네 아 나 속이 원친건가 아 속이 왜이렇게 안좋지 아니 왜 세이브가 안되는거에요 이해가 안된다 나 정말로 자 일단 아니 뭐 할만한데요 저는 솔직히 방송용 리액션이지 이게 뭐 그냥 뭐가 무서운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예 세이빙 데이터 이게 뭐야 세이브 포인트 아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라고 여길 가야겠네 뭐야 비비비비비비비 아니 어떻게 6시까지 버텨야돼 말이 됩니까 야 왜 에러가나 장난해? 아 야 무슨 이상한 소리가나 어우 야 정말 이건 쉣이야 정말 최악의 게임이야 정말 이건 아니야 야 망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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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지른 소리 소리질렀어 소리질렀어 세이브 됐나요?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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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 진짜 소름돋아 개소름돋아 진짜 오우 쉣 나온다 이제 나온다 몰라 몰라 한번 죽어보세요 한번 아우 쉬이.. 어떻게 야 22분 아 진짜 땀 계속나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이구우 내 미쳤지 이런게 왜 해가지고 세이브 왜 안 되여 아 모니터 어디꺼야 삼성꺼야 지금 어디야 엘지야 뭐야 야 미치었다 야 이제 온다니까 아니 세이브 아니 이거 계속 안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세이브가 안되니까 여러분들 세이브가 안되서 계속 무한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 누구나 죽을때까지 똥 지릴때까지 하는거밖에 안되거든요 예 근데 왜 세이브가 안되는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러다 미노노거든요 정말로 심장이 막 아니 세이브 포인트 체인지스 로케이션 아니 어떻게 피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옵니다 감이 자 마지막 도전 예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요것까지만 할게요 아니 이길수 있어야되는데 아 이긴다 이긴다 아 이긴다가 아니라 넘어갈수 있어야지 이걸 잠시만요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여기야 바꼈어 바꼈어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지금 9시 버텼고 10시 버텼어 12시가 돼야지 세이브 되나보네 비에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안돼 안돼 가만히 있으면 안돼 아 이상한 소리 났어 또 온다 또 온다 야 야 나온다 나옵니다 나 몰라요 아 나 모른다 나 몰라 진짜 구글 검색해보라구요 구글 검색하다가 내가 또 심장맥에 걸려 오우씨 잠시만 잠시만 에러 났대 아 에러 났대 오우 가 가 가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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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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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나요 어 살았어 살았어 세이브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야아 살았습니다 흫 살았어요 살았어 와 도망가야 되구나 이러면 아니 뭐가 잠깐만 대놓고 앞에 나오면 어떡하자고 저저저저저 야 가가가 오우 무서워 아 진짜 존나 무서워 진짜 야 아니 비속을 안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세이브 포인트 여기야 세이브좀 하고 살어라 이씨 게임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네에 잠깐만요 잠깐만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습니다 선생님 알았어요 살았나요? 그렇지 계속 쫓아와 오 살았어 와 아임올라이브 아임올라이브 와 대박 살았어 살았어 미친게임이야 정말 와 자 일단 가리개로 가리고 있는데 은수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캠방 손캠이야 손캠 어 세이브 포인트가 세이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우야 소름개도다 세이브 왜 안되니 여기 나올거같애 나온다 삘이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B정도로와서 어 지금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열두시까지만 버텨 열두시까지만 오케이 야 좋아 지금 좋아 순조로워요 지금 개좋아 어 지금 소피아 당황했을거 같은데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거 같은데 이제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왔다 야 왔다 소피의 조주 자 과연 엔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왔다 야 뒤에왔어 야 오우 나이스 오우 미친 열 열한시 열한시야 열한시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 살았어 살았어 아직까지 살았는데 네에에에에에살았습니다 열한시 십오분 와 대박 어 에러났어 또 아 아니 소피가 자꾸 저주를 뿌리네요 아니 왜 내가 여기 조명 고쳐주고 있냐고 갈아주고 있냐고 기사 불러야지 지금 뒤로 가서 세이포인트 확인하자 세이포인트 A인데 왜 안돼 오케이 위로 가서 다시 한번 아 에러에 깜빡이면 손만 본다 뭔 말이여 아 저 제 손 소리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어 야 미친 어 야 위층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어났으면 손대지 말고 자 좋아 좋아 되게 쉽네 어이검 아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소피님 소피님 멋져요 소피님 잠깐만요 오케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야 나이스 이겁니다 예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나이스 컨트롤 아니 뭐 소피 뭐 퇴근해도 되겠는데요 옛날에 소피가 아니네 좀 센스가 죽었습니다 예 공포게임이 아니라 이제 공포게임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이제 오케이 뒤졌어 이제 한전 들어가야겠다 나 이제 한전 들어가야돼 한전 각이다 야 자 자 10분만 버티면은 세이브다 10분만 그렇지 10분만 버티면 돼 아니 뭐야 어 소비 무슨 아니 영업을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이런식으로 하면 예? 야 6분 6분 제발 아 잠깐만요 아 나 잠깐만 아 나 민원왔어 잠깐만 아 나 이거 억지로 꺼야되잖아 잠깐만요 미친 c 아 나 이웃 이웃 때문에 미친 아 나 이웃 이웃 때문에 미친 미치인 아 나 이런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아 와 나 이거 다 했는데 이걸 나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세이브까지 갈 수 있었는데 어제요? 예 어제는 안왔어요 예 아 아 행복하네요 예 정말로 저 살짝만 예 정말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이웃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는 뭐 넘어갔는가 보죠 어제 새벽에 왔었나? 하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요거는 제가 낮에 보통 이제 신고하는 시간이 12시쯤이거든요 그니까 그 전에는 어 한 낮에? 예 낮에는 낮에 제가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낮은 못 키겠다 초저녁에 하게 되면은 일찍 소피의 저주 아 마무리를 최대한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깝네요 이거는 또 이제 샤우팅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킵해두고 아 진짜 아깝다 근데 느낌 왔는데 5분 남겨놓고 이렇게 아 이렇게 평생 컨텐츠 만들어주는 이웃님께 감사함을 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쁘네 아 자 아무튼 유튜브에 명작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